강석엘목 사람도 안오셨더라. 왜 안오셨지 그래서. 그분이 지금 추수철이니까 뭐 일이 많겠지 매일 밭에 가겠지 뭐. 조금이라도 해놓으면 밭이라는 것은 매일 가게되지 추수철이. 쉬기가 그렇게 쉽지 않지. 다시 한번 해봅시다. 다시 한번 해봅시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약 10km 앞, 약 700m 앞, 10km 구간입니다. 이어서 직진 방향입니다. 자꾸 그러면 내가 온전하게 힘들어요. 내가 알고 들어오는데. 여기 왜 트럭들이 이렇게 많지? 공사를 많이 했어요. 여기 왜 트럭들이 이렇게 많지? 약 3km 앞, 우체 고속도로 출구로 주행하십시오. 일을 걸겁게 열rap, twice 가야됨. 서울특병시 춘천 쪽으로 빠지면 되지 들어가야 되겠네 가다가 지금 들어가면 안된다니깐 왜 들어가야지 왜그래 차들이 들어가도 되는데 이준석 각자 안내 단속 기준이 난다